뼈 뼈잖아 뭐야 이것도 뼈야 안녕하세요 오늘은 짠 BHC의 란초킹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먹어볼까요 콜라 먼저 콜라 그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역시 다리죠 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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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맛있습니다. 너무 맛있어 마요네즈 가리비 라dish 너무 맛있어 다리 핫도그 치즈볼 아까만 계란하면서 다리를 좋아해요 계란 혹은 계란 컨트롤 그리고 이제 야채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매콤한 고춧가루 뭐야? 닭갈비인가? 앗 앗 앗 Kawaii 치즈볼 닭가슴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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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 UT 닭가슴살 간장 낺 배추를 넣어먹고, 무릎을 넣어 먹으려고 해요. 매콤한 맛도 좋고, 또 맛있는 맛도 좋고, 탕후라이도 맛있어요. 더 맛있게 먹으면 좋겠어요. 너무 맛있고, 더 맛있게 먹었어요. 고소한 고춧가루 탕후루 너무 맛있어 이건 또 뭐야 가방 사물쇠가 너무 맛있어 치즈볼 너무 맛있어 뼈잖아 뭐야 이것도 뼈야 이거 답변해 너무 맛있잖아요 이렇게 맛있어서 풍선 뼈 이거는 충돌이 이거 정말 맛있어 둘 다 맛있어 맛있어서 이렇게 풍선 뼈 너무 맛있어 보리빵 골고루 아삭아삭 달걀 달걀 아.. 얘가 뽕이구나 ories 딸기 설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늘의 주어진 김치도 오늘의 주어진 김치도 너무 맛있다. 아삭아삭 아 왜 불러 라스트 완전 큰 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? 먹을 게 없어? 뭐야? 먹을 게 없어? 고소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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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탕후라이였습니다.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궁금한게 있는데요 지저분하게 먹는다고 뭐라고 할건가요? 아 근데 이거 맛좋게 맛있는 것 같아요 약간 무슨 맛이라고 해야되지 일단은 이 튀김가루의 식감이 약간 찹쌀탕수육 같은 그런 느낌이라 조금 쫀득쫀득하면서 살짝 바삭해요 그리고 이 소스는 어 왠지 중국집에서 한 번쯤은 먹어봤을 법한 그런 소스맛인데 조금 간장맛이 좀 많이 나면서 약간 간풍기 같기도 하고 간장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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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좀 느끼해요 아 근데 느끼한 것 치고는 제 기준에서는 굉장히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아 오늘 제가 새로 세팅을 해서 하는데 책상 위에다가 올렸더니 너무 높아져가지고 뭐 거의 운동하면서 먹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다보면 나중에 막 어깨 넓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좋은건데 다음에는 방석을 좀 더 깔아서 높이던지 아니면 뭐 그냥 이렇게 먹던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먹는 거는 그냥 먹을 수 있는데 보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힘들게 먹어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근데 이렇게 하니까 또 나름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카메라에 음식과 제가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뭐랄까 좀 더 집중이 잘 될 것 같다는 거 물론 제 얼굴에 집중해서 여러분들에게 택될 건 없지만 뭐 그렇구요 뭐 그렇구요 제 입장에서는 뭐 그냥 그러네요 아 뭐요? 아 마이크를 좀 있는데도 없는데도 잘 숨길 수 있어서 그것도 괜찮고 뭐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힘들게 먹으니까 막 숨차고 막 그래서 좀 아 뭐랄까 아 먹는 거에 대한 아 뭐랄까 자책감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 난 이렇게 힘들게 먹고 있지 그러니까 이 기름진 걸 더 먹었대 뭐 이런 이상한 보상 승리 이라고 하더라 아 행복회로가 가동돼서 그럼 안 좋은건가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 그 여러분들께서 먹는 중간중간에 얘기를 길게 해주면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구요 근데 아 매워 근데 촬영 시작할때는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도 하다가 아예 먹다보니까 먹는데 정신이 빨려가지고 말할 생각을 못하다가 이제 다 먹고나서 이제 좀 배부를때쯤 되니까 이제서야 생각이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게 첫 기거든요 지금이 지금이 저녁 어 8시 한 반 넘었는데 9시쯤 됐는데 아침 굶고 점심 굶고 저녁 이걸로 이 시간에 먹고 있는거라서 망했네요 아 자야되는데 달지겠다 아무튼 그래서 멈출수가 없었어요 딱 처음 먹었을때 어 생각보다 좀 느끼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한 2초만에 그 생각은 사라지고 먹어야지 이런 생각만 계속 들었습니다 이게 계속 손이 가네 오늘은 이 촬영 분위기로서 먹방 따로 그리고 이 땡 사운드 아예 따로 해서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지금 촬영만 거의 한 3-40분 정도 됐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른 동영상에서 아예 딱 말하는거 다 빼고 이 땡 사운드만 그리고 반복 이렇게 해서 두 편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나 더 먹을까요 라스트 진짜 라스트 너무 맛있게 바닥에 하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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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쿨스팅 너무 맛있어 맛있습니다. 마지막 걸 먹으니까 너무 배부르면서 느끼하네요 다 깎고기까지만 먹을걸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